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올드하겐 슈트라운 핫도그TV의 박정빵화 올드하겐 슈트라운 오늘의 깐텐츠 맥앤치즈 앤 에그인더헬 지옥에 빠진 달걀인가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맥앤치즈 이 에그인더헬은 중동에서 아침식사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 중동말로 샥슈카라예요 샥슈카 약간 이 친구는 샥슈카 노랗다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에서 많이 먹어요 뉴욕 냄새 약간 나는 저 같은 느낌으로다가 뉴욕시티 사주 뷰티 두서가 있는 드립을 해 그래야 받아줄 수가 있고 하여튼 맥앤치즈는 여기 아메리카의 아프리카 아니 아메리카의 아프리카는 너고 아메리카는 나고 나는 뉴욕시티 사주 뷰티 시 땅땅땅땅땅땅땅 안됩니다 자 퀴즈 주세요 오늘의 퀴즈 소리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으시죠 아 뭐 퀴즈 쉽지 영어학도로서 또 자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퀴즈 진작이 없죠 이 때까지 괴물 땡 왜 저 암모한테 그거 어떻게 알아? 땡 두라기 공원? 네 공원 아니고요 두라기 월드 정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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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정답 어떻게 알아들었어? 난 언제나 화가 나 이대용 일본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혔습니다 암살 정답 아아 김지윤 감독 김지윤이 형 맞나? 암살이 지윤이 형 맞나? 사람 암살 맞네 몰라 이따 끝나고 전화 한번 해봐 나아가 이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의 갑이요 범 범 범 아 내정졌어 안 돼 안 돼 국성 정답 승리는 제가 했으니까 저는 어 오늘 또 짐패스도 또겠네요 저는 액 인 더 헬을 먹겠습니다 샥샥샥 노란 노란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야 베이컨도 들어있어 여기 직접 만든 거야? 응 이 요리가 엄청 한때 유행했었어요 액 인 더 헬 야 맛있겠다 와 치즈도 들어있대 음 종종 스멜 맛있어? 어 샥샥샥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콤비데이션 피자 먹는 느낌? 떠먹는 피자 느낌 음 이거는 약간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크림 파스타 스파게티보다 조금 덜 느끼해요 이게 에그 인 더 헬이 이름은 좀 매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오히려 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에그 인 더 헬의 에그 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이네 반숙이네 음 와 다 반숙되어 야 맛있겠다 와 음 중동 사람들이 아침마다 맛있는 거 먹네 중동 사람들이 부자잖아 응 아침 식사를 요것만 즐기지 않고 다른 걸 곁들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뭐야? 빵 마늘빵이네 이거를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아 진짜 먹을 줄 모르네 따로따로 먹는 거 아니야 안 먹어봤어? 니 일부러 불쌍한 척하는 거 봐 아 내가 미안해 음 음 음 이 조합이구나 음 지금 아침 식사하는 거 같네요 딱 느낌이 아 아 모르겠어요 짭짤고지한데 살짝 느끼고지한 느낌이에요 오늘 이겼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아니 나 인서트 찍을냐고 아 나 치는 줄 알았어 나 치는 줄 알았어 조은이도 많이 봤는데 너 받을 수가 있잖아 쌤 야 나 이거 계란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해 좀 이따 갈래 면 근데 이걸 면에 넣어 먹어? 한 입만 면 하기 전에 먹고 갈게요 그냥 아 그냥 똥될 거 같아요 진짜 똥이거든요 맨 끝에 컷 징크쓰 징크 쓰 껴붓니다 오 오 오케이 무라지게 갑니다 오 숟가락 렛츠 파티 갈게요 야 야 너무 욕심부린다 욕심부린다 큰 Smells Annan 한 입만은 보다 패트리 써다 각도가 중요해 어때요? 음.. 대맛있지? 살짝 느끼한데 달달고자니 짭짤고자니 맛있네 달달하지? 이거는 미트볼 스파이티 맛이면 크림프 스파이티 맛이에요 낫게 차이예요 약간 서양 음식이 그런 느낌인가 보다 낫게 맛있네요 그러면 면을 한 번 넣어볼게요 밥이에요? 내가 봤어 밥인데? 저는 떡을 넣어볼게요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아마 에그 인 더 헬이랑 맥앤치즈에 면을 넣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걸 라자냐 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노옥 라자냐 말고 저 있잖아 리조또 리조또 노옥 노옥 에휴 족도 모르면서 씨 리조또 모르면서 면 인 더 헬 면 인 더 헬 면 인 더 헬 면 인 더 헬 면 인 더 헬 면 인 더 헬 면만 먹어볼게요 저는 이거만 먹을게요 어때요? 우유에다가 장면을 끓이면 이런 맛이 나요 베이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베이컨이 맛없기가 힘든데? 아니 맛없는 게 베이컨을 감싸 내가 봤을 땐 기둥이가 약간 입맛이 까탈스러운 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야 뭐가 입맛이 까탈스러워 한 입만 한 입만 내가 입맛이 까탈스러운지 이게 까탈스러운지 한번 봐봐 어? 어머 숟가락 오케이 시원하게 그렇지 에피스로다가 싹 먹어 근데 너 왜 면은 하나도 안 먹냐? 어? 아니 면 집게 어렵잖아 뜨거워? 안 뜨거워 이거 봐도 오라지게 뜨거워 보이는 게 하나 다 뜨거워 나 이렇게 고생 먹었잖아 두껍다네 이렇게 두껍다네 이렇게 숨었나 보다 거대 것만 먹어가지고 나는 몰랐지 야 맛있네 그거 맛나요 옥수수 콘치즈 맛있다고? 맛있진 않았나? 첫입 딱 게 넣지 딱 넣는 순간 치즈 향이 싹 나오던 처음에 그다음에 치즈가 갑자기 가스 집에 가 그리고 밀가루만 남아 응 맞아 맞아 약간 그 느낌? 응 치즈들이 바로 좋아요 좋댔어 간식이나 한 끼어낼래? 야야 오빠가 쓸게 오늘 간식이 하나 와 역시 각전빵은 마지막 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거 이기면 되거든? 서양의 대표 음식 중의 하나죠 피자 이렇게 불러야 돼 피자 피자 스테이스마스ï롤 5가지 네 불러주자 레츠 보일 베이비 텍스트밍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이 족보금 웅북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사일러 나아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타이틀 땡! 산타텔미 너너너너넛 사일러 나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징글벨 징글벨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정답 We wish you 아니야 아니야 땡! 5 4 산타 산타 넌 내 산타 땡!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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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본다? 응 You are my 산타 진짜야? 진짜야? 아니지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이걸 보고 타이틀을 보시래요 I give you my heart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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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ive you my heart The very next day I give you 정답 야 근데 이게 라스트라는 말이 틀릴텐데요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맞는데 라스트는 마지막이라는 말이야 라스트는 지난이라는 말이고 피자 아 와 와 와 와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안 먹을 건데 어떡해 안 먹잖아 엄마 사과족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각자 먹방 맥앤치즈 대 에그 인 더 헬 맥앤치즈는 사먹으세요 아 그래서 먹기는 좀 어려운 요리인 것 같습니다 각자 먹방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요네즈 덕분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다 재밌게 하려고 방송상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장난들이나 저희끼리는 다 협의가 된 상황인 거라는 것만 이런 거 다 회가 돼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을 달아주세요 저는 안 때립니다 다음엔 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전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없이 촬영 때문에 때렸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